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COVID-19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겪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앞에서 해오셨던 말씀의 연장선상이고 지금 겪는 문제이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아마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코로나19 지금 시작된 지 10개월이 넘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환자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1월 말 넘어오면서부터 환자 발생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경험하고 지내온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10개월, 11개월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환자가 1월 20일이었으니까요. 언론에도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쳐 앉아있는 모습이 있기도 했고 마스크 착용하면서 얼굴에 많은 상처가 묻고 있지만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2015년에 메르스를 경험했었고 여기 밝게 웃고 있는 게 제 얼굴인데요. 제가 메르스 때는 수원 병원에 가서 거기서 메르스 환자분들 한 30여 분을 진료하면서 한 5주 정도 거기에 지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가서 제일 먼저 했어야 했던 일이 거기에 계셨던 간호사분들을 어떻게든 좀 안정시키고 이 일을 같이 하실 수 있게 버티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테이션의 뒤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며칠에 한 번씩 울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야 했었죠. 제가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내면서 의료인이 겪는 건강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보니 저희가 2003년에 사스, 2009년에 신종인플루엔자, 15년에 메르스, 지금 코로나19까지 거쳐오고 있는데 각 단계를 지나면서 제 몸에 병이 하나씩 생겨났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체 관점에서 두 가지 정도의 큰 범위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 간의 전파 가능한 질환이니까 당연히 감염의 위험이 있을 것이고요. 앞에서도 다루어주셨지만 사람 간의 전파 가능한 질환을 다루면서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응급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 저희가 경험하는 정신적인 그런 복원의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염의 위험입니다. WHO가 이야기했던 바로 보면요. 의료기관 종사자가 전체 인구의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각 국가별로 보면 지금 코로나19 확진된 환자의 14%, 많게는 한 35% 정도까지가 의료기관 종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만 보더라도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유일 대비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요. 파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9월에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57만 명 정도의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이 되었고 2500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된 환자 발생이 있었던 곳이 미국과 멕시코, 파워 지역에 있어서는 그랬고요. 한 7명의 환자 중에 한 명 정도가 의료기관 종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초기에 중국에서 환자 발생이 먼저 있었고 그곳에서도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경험했던 것이 있었으니까 WHO가 중국과 조인트 미션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의 상황에 대해서도 잠시 다루어졌었습니다. 당시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한 2천여 명 정도가 감염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감염이 됐던 게 가장 많았던 시기는 우한에서 아웃브레익이 있었던 이니셜 초기의 피크에서 가장 높았던 시기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종사자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중국에서 분석하기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노스코미아라는 그런 트랜스미션보다는 가구 내에서, 집 내에서의 전파였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의 위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란셋에 이런 논문이 나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COVID-19 감염의 의료기관 종사자, 일선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갖는 위험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앞에 WHO 파워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데 이게 3, 4월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3, 4월은 처음 이걸 경험하면서 다들 정신없고 체계나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적절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선 의료진흥이 감염됐던 게 11, 11배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역사회 내에서 퍼지니까 집안에서의 전파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종사일하고 있었던 파트별로 보면 입원 환자 유양시설 외래 클리닉에서 감염의 위험이 다른 곳에서도 일반 인구보다 당연히 높았지만 이런 곳이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게 미국과 영국에서 있었던 것인데 적절한 PPE가 사용되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한 감염의 위험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당황스럽죠. 이런 곳에서 개인 보호구가 부적절하게 리우스되고 있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니. 더 한 가지 더 이 연구에서 짚고 있었던 것은 적절한 PPE를 사용해도 감염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일반 인구보다 적절한 PPE를 하고 있다고 설문이 된 경우에도 감염의 위험이 일반 인구보다 높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상황을 보면 카타르 같은 곳에서는 한 10% 정도 검사에 참여했던 16,900명 중에 10% 정도가 감염이 됐다고 되어 있었고 여기에서는 코로나19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하는 곳에서 감염된 사람은 한 5% 정도 실제로 나머지 95%는 코로나19 이외의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된 걸로 추정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감염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실제로 확진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곳의 감염 위험도 높지만 그거보다 실제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감염을 획득하게 되는 경로가 환자인지 아닌지인지 아직 못하는 상태에서 노출이 되거나 의료기관 내로 환자가 유입되면서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에서 매일 감염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체크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전체 감염이 이루어졌던 헬스케어 워크가 한 3,500여 명 그중에서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감염됐던 사람이 한 2,60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발생은 그 지역에서의 환자 발생의 시기가 거의 맞아갑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5월에 처음에 논문으로 보고가 됐었던 것이 있었는데 5월까지의 환자 발생의 상황을 보면 KCDC에서 레포트 데이었던 자료로 보면 한 241명의 헬스케어 워크가 감염이 됐었고요. 그중에서 실제 의료하고 있는 곳에서 감염됐던 사람은 101명 그리고 당시에는 치료 중에 감염된 사람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메르스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헬스케어 워크가 지금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감염됐던 사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21% 정도의 환자가 의료기관 종사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웃브레이크에서 경험하는 상황이 COVID-19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도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께서 갖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인데 7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감염되었던 사람의 통계를 쭉 내서 봤는데요. 보면 앞서서랑 비슷하지만 가장 감염이 많았던 것은 일반 진료 중에 감염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확진, 병원 내로 집단 발병이 유입되면서 거기에서 같이 걸렸던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앞에서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곳에서는 없었다고 했지만 선별진료소나 확진자를 진료하고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환자 발생이 의료기관 종사장 중에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환자분들의 감염 경로를 보면 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곳을 통해서 감염된 사람이 전체 한 9에서 10%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곳에서의 발생이 다 인지되고 있는 상태로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인지된 상태면 이미 더 이상의 추가 발생은 없죠. 이 발생은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 이미 노출이 돼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비율이 의료기관 종사자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추정해서 논문으로 나왔던 것도 있는데요. 약 140만 명 정도가 코로나19 환자분들의 감염에 노출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다라고 분석해서 이야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확진 환자를 보는 곳에서도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게 지금 각국에서 연구했던 것도 우리나라의 자료에서 보여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의 문제를 보면요. 이 논문은 이탈리아에서 처음에 유행이 발생하고 5주 시점에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조사를 했던 건데 5주 시점에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10개월이 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번아웃의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이 상황을 지내면서. 그래서 다양한 번아웃의 위험, 여러 감정적인 문제, 또 유리터빌리티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비율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고했고요. 당연히 그거에 이어서 우울감이나 PTSD와 같은 문제도 상당히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구도 중국에서 2, 3월에 응급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었던 것인데 이 정도의 비율로 보인다는 거죠. 이 연구에서는 남자가 조금 더 PTSD, 디프레션이 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는데 미드레이즈 그룹, 조금 더 경력이 짧은 사람, 근무 시간이 긴 사람, 소셜 서포트가 적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고요. 또 간호사 측에 있어서 PTSD의 리스크가 높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모럴 인저리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내가 진료를 하지 못해서 환자가 나빠졌고 그것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에 쉐임이나 길티 같은 것을 느끼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런 스스로 자신에 대한 네거티브한 생각들도 의료기관 종사자, 특히 코로나19 환자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헬스케어 워커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적인 문제들을 SR을 했었던 것으로 4월에 이미 그때 많은 자료들이 나와서 SR에서 모아서 분석한 프리발런스를 보면 엔자이어티가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의 한 23%, 디프레션이 22%, 인섬유아가 한 38%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전체 환자 중에 4명이나 5명이 한 명 정도가 엔자이어티나 디프레션을 갖고 있고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불면의 문제까지도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4월에 대구에서 우리 국내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경험했었던 상황을 보면요. 여기에서는 간호사, 조금 더 시니어이었던 사람, 그리고 행정직원이나 일했던 사람들에 있어서 리스크가 조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워드나 실험실에서 검체를 다루었던 사람들이 이런 엔자이어티나 디프레션의 문제를 조금 더 많이 경험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소셜 리젝션,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런 환자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나를 또는 나의 가족들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나타났던 문제가 아니고요. 4월에 수도권의 의정부에서 했었던 연구에서 두 개 대학병원에서 서울과 의정부에서 했었던 연구. 생각해보시면 3, 4월에는 수도권에는 환자 발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이런 스트레스나 엔자이어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간호사 직군에 있어서의 문제가 많았고 여기서 분석하기로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나 이런 사람에서 시비어한 디프레스 심톰이 있는 게 많았고 앞에서는 좀 시니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주니어인 사람들에 있어서 엔자이어티, 걱정의 문제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당장 아주 커다란 일이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그런 걱정이나 이런 부분이 주니어들이 많이 겪는 문제였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코로나19를 직접 대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직군에서도 겪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외과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엔자이어티나 디프레션의 문제를 경험하고 그게 그전의 상황과 비교해서 올라간다고 기술을 해주고 있는데요.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는 환자, 벤틀레이터 케어를 하고 있는 환자 이런 환자라면 에어졸의 생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리스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수술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전수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의 문제, 번아웃을 포함한 디프레션인 PTSD나 이런 정신보건학적인 문제 이게 지금 코로나19 환자분들이 겪는 문제인데요. 사실 적절한 PP가 사용이 되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상당히 낮춰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충분히 다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일반 인구에 비해서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일 것 같고 특히 이게 감염의 위험과 더불어서 그런 정신보건학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실제로 확진 환자를 보는 사람들이 감염에 노출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번아웃이 되거나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 조치를 충분하게 시행하지 못할 때입니다. 옷을 입는 다음에 벗는 과정 중에 오염이 되거나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PPE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보건학적인 문제를 같이 다루어주는 것이 감염의 위험을 낮춰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렌탈 헬스를 보호할 수 있는 6가지 키 엘리먼트 이런 것도 네이처 리뷰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료의견 종사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챙겨서 봐야 하고 또 정상적인 근무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도 해야 되고 또 하이 리스크 그룹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트라우마가 발생했던 이벤트나 이런 게 있으면 능동적인 감시도 해야 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런 것이 길티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슬라이드에서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이건 WHO가 세계 환자 안전의 날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환자 안전의 날입니다. 그런데 keep health workers safe to keep patients safe. 그러니까 환자가 안전하는 게 환자에게 뭘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가 안전한 것이 환자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다라는 거죠. 이게 COVID-19의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환자 안전의 날에. 그래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그들이 적절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 체계와 의료 보건의 체계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될 것 같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서포팅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COVID-19 감염의 문제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상당수의 의료기관 종사자가 노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연구에 따라서는 일반인에 비해서 11배 이상 올라간다라는 그리고 환자분들을 실제로 의심되거나 확진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일반 진료의 과정, 코로나인지 아닌지 또는 코로나라고 배제하는 우리가 지금 증상만으로 완전히 간별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일반 진료 과정에서 감염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개인 보호구에 적절한 착용이 필요하고 개인 보호구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이 되고 적분성의 보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 이 직군들이 갖고는 정신고보건학적인 문제가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소진이나 불안, 우울, 불면, PTSD와 같은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간호사 직군에서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나타난다. 또 경력이 짧고 근무시간이 길거나 소셜한 서포트가 적은 경우에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코로나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지 않은 의료기관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이 유행의 시기에 같은 정신보건학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의료기관 종사자의 정신건강을 지지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있어야만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상황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앞서 보여드렸던 WHO Patient Safe Day에 했던 Keep Health Workers Safe to Keep Patient Safe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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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